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깐돌이 오빠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벌써 오전 시간이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서 점심을 향해서 달려가네요. 점심, 맛있는 점심 드셔야겠죠. 아침에 보니까 일출 사진들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일출 사진, 새해가 밝았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문자메시지, 카톡 이런 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길 기원할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파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꿀벌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꿀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꿀벌 주위에는 화려한 꽃들, 아름다운 꽃들이 항상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꿀벌 같은 그런 존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하여튼 잘 되길 겁니다. 잘 될 거예요. 꾸준하게 한번 우리 삼성전자 한번 모아보고 천만 오빠는 그냥 항상 얘기하잖아. 편파적으로 그냥 삼성만 찬양하고 삼성만 좋아하는 오빠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잘 안 써요. 관심은 갔다 하더라도 투자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오직 삼성전자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판단하세요. 다 똑똑하고 현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올해 한국증시. 한국증시는 미국보다도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냥 누가 했냐? 펀드매니저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가 봐요. 펀드매니저들. 도대체 이 아저씨들 왜 갑자기 입을 모아서 갑자기 한국증시가 더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코로나19 이 단어만 들어도 상당히 막 지긋지긋해요. 빨리 벗어나고 싶고. 하여튼 여전히 주식장에 대한 2021년 회고와 2021년 전망 모두의 키워드였죠. 코로나19. 펀드매니저들은 작년에 회복돼가는 그 공급망의 균열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벌어지면서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또 코로나19. 그 확산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서 기술력도 키우고. 감염병 확산 사태로부터 회복한 뒤 부각될 산업들은 올해 코스피 3000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펀드매니저들부터 조언을 얻어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일반 언론지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들이 올해 투자유망 사업이 뭐냐 했더니 결국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반도체를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잘 보셔야 돼. 반도체. 일단은 대체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을 촉발한 공급망 그 병목 현상 해소에 따른 실적 성장 가능성. 실적 성장 가능성을 이유로 뽑는데 그 다른 부품의 생산 차질로 인해 가지고 IT기기 생산업체도 제대로 공장을 가동을 못합니다. 하지 못해서 생산 차질이 적었던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IT기기 생산업체의 재고로 쌓인 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른 업종 대비 실적이 돼서 선행성이 있어. 선행성. 뭔가 앞서 나가요. 반도체 기업 주가는 평균적으로 현물 가격을 한 3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이 일단락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면 오는 한 2분기 이후에는 약간 고정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2분기. 아주 기대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만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심에도 불구하고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어서 갭차가 있는 우리 한국의 반도체 업종. 여기에 주목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의 반도체 업종. 그래서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한 가격 급등이 있어요. 가격 급등.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로 실적을 끌어진 못해서 주가가 부진했던 자동차 업종도 공급망 차질 완화의 수혜 업종으로 현재 올려놨겠죠. 그리고 또 메타버스야. 메타버스 관련 사업은 반도체 업종을 주목하고 있어요. 메타버스. 그러면 항상 메타버스 봤는데 결국은 뭐야? 메타버스가. 반도체야, 반도체. 최근에 메타버스 산업의 그 성장 기대감. 이건 주로 뭐냐? 소프트웨어, 미디어, 컨텐츠 기업들에 반영이 됐는데 실제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뭐야? IT 기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겠죠. 이 IT 기기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정보 고속도로의 핵심인 5G. 이 5G 이동통신 장비 기업도 결국 뭐 해당될 수 있겠죠. 그 메타버스 산업 확장 수혜 업종에. 일단 그 가상이 현실이 되는 사회에서는 그 한국 미디어 컨텐츠 기업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약간 확산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 GDP 내에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중 역전도 임박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어 컨텐츠 업종도 유망 업종이다 해가지고 떠들어대는 분들 많이 있어 보니까 작년에 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의 국내 서비스 개신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도 OTT 업체들이 이제 국내 컨텐츠 투자가 늘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OTT 통해서 공개된 오징어 게임 그리고 뭐 지옥 이런 글로벌 흥행 파워를 입증했다. 뭐 그래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친환경 테마도 유망화도 하는 친환경 테마 보니까 정책 이슈가 가장 큰 배경인데 여기서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각국에서도 ESG죠.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를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환경에 집중해서 저탄소 규제를 본격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친환경 인프라 투자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수소법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테마 중에 2차전지 섹터를 꼭 찍는데 올해는 2차전지 완제품 제조업체가 이제 탄소 배출 규제 강화했다는 협상력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배터리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마진 훼손 이거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로부터 보존받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흑자 구도에 진입하며 중국 기업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할인폭을 약간 축소할 것이다. 그렇게 또 예측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확산 사태 이후에서 전통산업 중 우리 기술적 향상이 있었던 기업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네요. 또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라. 그거 투자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건 언제나 세상의 변화 그리고 기술의 변화에 따른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의 변화에 가장 신경을 써왔겠죠. 작년에는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그 가상세계 생태계 출현이 가장 신경 쓰였던 한 해였는데 전통산업이라고 기술적 향상이 있었던 기업을 유망하다고 꼽은 이유가 있어요. 또 보니까.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의 쪽발에 가속도를 붙인 것은 결국은 코로나 확산 사태 때문이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접촉이냐 약간 반강제적으로 자제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디지털화가 가장 신경을 썼던 이슈겠죠. 거의 디지털 비대면이니까 그래서 확진자 수 증가뿐 아니라 장기화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삶의 변화 속도도 크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신경 쓰였던 이슈를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결국은 코로나 재확산이 아니겠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불확실성이요. 불확실성. 하여튼 코로나 재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에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균열이 발생하면서 공급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고 생산 차질 비용 상승에 따른 그런 인플레이션하고 이를 또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의 등장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력이 많이 하락했다고 이렇게 토로들을 하고 있네요. 하여튼 실제로 코로나 이슈는 작년 내내 주식시장을 흔들긴 흔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코로나 진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견된 그런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죠. 각국의 GDP가 급격하게 개선되고 이제 금리가 급등하는 등 그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반기 역시 또 예상치 못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거 뭐 오미크론 이런 것 때문에 또 실물 경기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하겠죠. 하여튼 한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IT 부품 이런 쪽 하드웨어쪽으로 비중이 높아 높아가지고 수혜가 디뎌됐는데 이제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실제 작년 코스피 지수의 연간 상승률이 3.64밖에 안 돼요. 퍼센트 100개. 작년 3.64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미국은 얼마나 올랐어. 미국 나스닥 지수가 22.14% 올랐어요. 미국이 21.14% 한국은 꼴랑 3.6인데 하여튼 웃기죠. 과연 올해는 동학게임하고 성학게임하고 누가 이길까요? 한번 여러분들은 잘 궁금하겠죠. 고민도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내가 볼 때도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약간 소외된 종목들도 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한번 투자해보십시다고요. 해봅시다. 한번 해가지고 한번 꾸준하게 한번 해보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삼성전자 앞으로 반도체 이쪽 섹터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메타버스의 가장 큰 수에 주는 결국은 반도체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반도체니까 나나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반도체에 한번 꾸준히 한번 투자하고 외국 기업, 미국 기업도 좋아요. 국내 기업도 투자하시는 분들 열심히 잘 하십시오. 제가 뭐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공부 좀 많이 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시간은 이렇게 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나중에 오후에 또 한번 뵙도록 할게요.